순백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합동 결혼식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웨딩드레스 경연 현장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웨딩드레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. 하나같이 화장실용 휴지로만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. 화장지를 꼬거나 구멍을 뚫는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됐습니다. 한 명씩 한 명씩 웨딩드레스를 선보이는데 레이스부터 화려한 장식까지 그냥 봐서는 휴지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아하게 표현됐죠. 이날 경연의 우승자는 만 달러, 우리 돈 12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.